아니, 어? 지금 이 시간에 일산 사는 이런 청소년을 불러도 되는 거냐고. 적합팬인가? 어? 어떨, 론세. 론세? 론세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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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많이 컸어?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론세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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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론세야. 너는 둘이 더 많이 친한 거 아니야? 도이야라는 작품을 통해서 만나게 되면서 제 친동사 도영이보다 더 어린 친구니까 진짜 막내 동생 같은 느낌. 둘이 더 많이 보지 않았어, 맞아. 9학대 봤어. 맞아. 내가 안고 다녔어. 응, 계속. 이렇게 큰데? 이렇게 안고 사진 찍고. 응. 애기, 애기. 애기야, 애기야. 애기야. 이런 걸 정변이라고 하나요? 그렇지, 정변. 정변. 정변이도 예쁘네. 정변이도 예쁘네. 우와. 나 이때 얼굴 생각난다. 이뻐는데. 지금 뭐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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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, 음,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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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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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김지영 씨 앞에서 소개해주세요. 알았다고 해요? 아, 빈스 님 되게 민망하거든요? 나 지금 갈게 난 잘 갈래? 잘 가 나 그때 초대영상 먹고서 어땠어? 꽃이 너무 예쁜 거야 유채꽃밭이 완전 진짜 잘 선택했다 아니 우리 급하게 제주도에서 영상 보냈는데 너가 너무 예쁘게 닿았잖아 예쁘게 닿았다 고마워가지고 우리가 선물을 준비했어 이게 이게 론세껀데 이건 뭐야? 우리가 사실 만든 게 있는데 너 너무 주고 싶은데 아니야 괜찮아 빵이 좋아 너 스무 살 되면 줄게 2년이 지난 2년이 남았어 이건 뭐야? 화분? 이 화분을 키워서 이만하면 키워봐 그러니까 이거는 정성을 잡은 게 아니야 나보고 정성껏 키우라고 일단 정성을 줘고 난 정성을 주라는 거야 알았다 이만큼은 그 한테가 이만큼은 이 대학 그 한테가